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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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들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본받는 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오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방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TV에서 개그맨들이 성대모사를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대모사를 하기 위해서 그 따라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얼마나 주의깊게 관찰했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말투, 표현, 억양, 제스처, 또 표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관찰하면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그 따라하려는 대상의 영상을 수백 번, 수천번 돌려보면서 연습을 했겠죠. 그렇게 여러 번 주목하고 바라보고 듣고 따라하면서 그 일을 반복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그 대상을 똑같이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음성에 고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 대로, 들은 대로 따라서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된 삶의 모습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늘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며 살라는 겁니다. 또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냥 행동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말인지 행동인지를 구별하여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빛이신 주님을 늘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면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식사를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사탕 껍질이었어요. 제 눈으로 그 쓰레기를 보면서도 제 발걸음은 그곳을 그냥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뒤로 돌아가서 그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사랑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에 깊게 파인 상처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되죠? 상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이 됩니다. 상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살이 차오르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장 숨김없이 쏟아 놓았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관계 가운데 생긴 상처와 무너짐이 가장 심각한 곳이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6월에 예수동행일기 증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의 집사님 부부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남편분의 음주 습관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또 갈라지게 되어서 아내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가서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동행일기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예수동행일기를 시작하면서 부부가 서로 각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늘 품으면서 남편을 바라보고 또 아내를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남편 집사님께서 간증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관계 또한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함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서로의 신앙을 나누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끔씩 다툴 때도 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오래가지 않고 화합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늘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면 그러면 모든 가정에서 이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 22절 이하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한번 봐보시고 여러분들의 아내를 한번 봐보세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할 만한 남편인가요?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만한 아내입니까? 아마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복종해야 할 이유보다 생명받쳐 사랑해야 할 이유보다 오히려 다투고 비난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아내를 생명받쳐 사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제가 2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개혁개정 성경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의 윗달랑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요. 이 21절 말씀이 위치가 옮겨져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의 제일 첫 번째 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서두의 말씀, 전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전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대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분별하며 서로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종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서로의 어떠함을 보고 해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바람잘 날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부부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는 아니어도 주님께서 복종하라고 하시니 복종하는 거죠. 사람을 볼 때는 아니어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게 되고 진심으로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에 아둘람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권사님 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 되는 권사님께서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또 자기 의의가 강하셔서 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태도에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결국에는 이혼 서류까지 작성해 놓은 상태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게 돼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너 남편에게 가서 사과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살았던 그분에게는 주님의 이 마음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이었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남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변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남편분도 함께 교회에 나가시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서 그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늘 분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워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사랑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생겨난 그 상처들 그 생체기들을 메꾸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더 깊이 초대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상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셔서 바로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늘 주님을 주목하고 늘 주님께 귀 기울이고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분별하면서 살게 되어서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났던 깨짐과 찢어짐과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합하여지고 치유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1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그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만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고정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생각하며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삶인지 우리가 그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께 고정되어져서 정말 주님